하나 둘 셋 úng Abbo 클래스 입니다 저희 오늘 슈퍼스타 클래스 한번 플레이해볼 건데 바로 가 볼까요? 가보자구 عم Shut down Let's Go 하두루 하두야? Shut down 오랜만이야 진난ота 이거 나인가? 화이팅! 파티가 진짜 하죠. 신기해! 와우! 미쳤말라! 오늘까지 짱 멋있어! 이거 한정세가 있던거지 아닌가? 맞아! 제가 한정세만 봤더니 근데 약간 귀여운데 약간 새해하는 필리필 할 거구나 나도 한정세가 갖고 싶어! 아니 안 들려서 맞아! 잘했잖아! 잘했네! 퍼스트트가 560이야 뭐라고 해? 아 생각보다 하드 모드가 진짜 어려웠다 하드가 진짜 어렵다 잘할 줄 알았는데 됐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1주년 지념이니까 한 번씩 셔다운 prager드릴게요 셔다운 셔다운 이번에 제가 플레이해볼 곡은 바로 셔다운의 1줄입니다! 세수클 1주년이라서 데뷔곡으로 고를 거야? 맞아 진짜 초심으로 고려가는 의미에서 맞아요! 그러면 바로 플레이 해볼까요? 그럼! 플레이! 자, 그러면 지민이 게임 실려고요? 저 진짜 잘해요. 아까운데? 진짜 잘해! 디디야! 한 번 더 잘해! 잠깐만! 내 파트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 목소리로 소리하다. 우리 목소리로! 할 수 있다. 지민이 할 수 있다. 되게 잘해! 다 꼭 잘해. 각자 안무의 맘발리라고. 그게 만만하게, 자신을 만만하게 하면 안 돼. 만만한 걸! 매키! 조금만. 이거 뭐야! 진짜 이거. 두 분 싸우려 봐. 잘했어. 진짜요? 원치민. 클리어! 자, 여기쯤 이렇게 게임을 했으니까. 우리 클리키도 함께 찍을 거죠? 당연하죠. 저랑 저희와 함께 슈트클 꼭 붙이지 마세요. 안녕. 안녕. 재밌게 오가요. 안녕. 안녕.